자, 자, 보자, 어, 어, 개이득! 야 이거 그냥, 이거 머리로 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어, 운이 어느정도 중요한거야 이거, 어. 운이 중요하긴 한거야. 차단문 개방한다는데? 아,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거를, 아, 그건 또 아니네. 뭐여? 이거여? 진짜, 인심이 없네. 인심이 너무 짜다. 개다리. 뭐야? 어, 뭔소리야. 술잔 있는데? 아, 여기 안에 있구나. 나가봐. 가자. 얍! 벌써 무거? 뭐야, 얘도 더이상 못들어? 이런... 야, 금이사! 가만히 써봐라. 너도 사실 이거 들을 필요 없거든, 이제? 그냥, 어... 이렇게 해야겠다. 얘한테서 레이저 권총을 다 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레이저 권총은 다 버리죠. 어차피 무기를 먹었기 때문에 총알도 다 들어왔어요. 어, 열... 아니야, 아니야. 어, 버려. 다 버려, 그냥. 상관없어. 열두 개 버렸는데 세 개만 털어지네? 이러면 이제 다시 로제닛을 또 갖다가 들을 수 있죠? 템을 아마 거기 위에 처리하면은 템 개많이 나온 거야. 감자치마, 감자치 필요없어. 어, 병뚜껑 나이스요. 쥐약? 쥐약을 분해면 어떤 성물이 나오나? 야, 세이브 각이다. 이거 응당 세이브 각이야. 쟤한테 근접으로 한번 맞서 싸워볼래. 첫 번째 거는 한 번 한 번, 진짜 미친놈 한 번 할랜다. 난 얘... 응당 근접한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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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감에서 봐. 예. 저한테 도와줄게. 그리고 너는 그냥 그냥 보내주세요. 너는? 너는 내가 찾으러 왔어. 너는 뭐? 이거 왠지 싸울 것 같은데. 싸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를 죽이러 왔는데 사실. 그거봐. 당신은 죽여...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거거든? 아, 얘네들 자체가 다 저거 내 신스네. 아, 이거봐.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게임 끝! 이거봐, 여러분. 내가 근접으로 간다고 그랬지? 내가 근접으로 간다고 그랬지, 여러분들. 피당 것 봐. 이거봐. 이게 바로 근육. 이게 바로. 근육... 근육 대지다. 개 같은 거 힘 10이나 지금. 초근접 캐릭터다. 이 자식들. 아, 이마. 어, 내가 이렇게 쉬울진 또 몰랐네. 어, 이거구만. 오케이. 도전까지 완료. 그거봐. 개이득. 퓨전셋. 오와, 400. 먹어. 오와쓰. 추적자 복장 가져가긴 하자. 한번 입어보... 어우쒸. 입으면 개입을 듯. 이제 얘네들 운명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얘네들 죽일 수 있잖아. 넌 누구지? 경비가 계단 아래에 도구 상자에다가 암호를 넣었다고? 어, 그... 암호를 단말기에 접속하라고? 이거 아니야? 여기네. 바로 여기... 여기 있었네. 이 문 앞에 바로 있었네. 여기 있었네. 어. 오케, 냈어. 이거 이제... 어, 오케, 잠금 해제. 자, 비밀번호 입력했고. 보안문 제어를... 합니다. 문 엽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 후려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왠지 이때까지 생각해보니까 좋은 템이 안 나왔어. 저 여자를 후려치는 거야, 내가. 엘리베이터도 켜야지, 어. 보자.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하면 하자. 고마워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넌... 아니야. 어... 음... 음... 그래, 그래. 들어보자, 이제. 제니라고 불러달라고? 오케이. 기계인간이야. 이게 부러우면 어떡해. 어, 그래, 그래. 이말이 참 좋은 내용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도와줘야 돼. 이거 여기서 테머들 가능성이 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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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 얘 가는 거 따라가지. 얘 가는 거 따라가야 돼. 뭐야. 딱 봐도 진짜 이거는... 이제 당신 도움을 필요... 이런... 뭐, 퀘스트 이런 거 없어? 선택지를 잘못 골랐나? 이런... 와, 나 진짜 오이 없네. 야, 나 진짜. 야, 얘가 뭐라는지 알아? 어, 일단은...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세요? 일단 저를 꺼내주시고 제가 그 다음 얘기할게요. 계속 그러는 거야, 얘가. 어, 그래가지고 꺼내주면 뭐 있겠다 했는데 딱 고맙다 하고 딱 끝이네. 어. 여기서... 후려... 쳐버리면... 부러지. 신스 부품. 아, 플라스틱 긴 레이. 아... 어. 인간이기 포기할 필요는 없었네요. 저 정도 템이면. 인간이기 포기할 필요는 없었어. 저 정도 템이면. 잠깐만, 여기도 뭐 있더라. 야. 저기가 나가는 문이거든, 원래? 근데 있잖아. 여기 뭐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뭔가 템이 있는 거야. 원래... 정상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 됐어. 계단의 상자? 계단 상자 어디? 아... 내가 또 못 봤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우와, 팻맨? 우와, 여기서 팻맨을 보네? 어, 지렸네? 아, 이거 이거. 도색된 금속 갑옷 왼판. 이거 딱 보니까 저거 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는 딱 보니까... 분해할 수 있어. 무게가 무시무시하게 나와. 저게 30인가 나갈걸? 야, 큰일 났다. 팻맨을 못 들어. 야, 감마손총 이거 다 버려. 다 버리고. 이렇게 버려도 무겁네. 발광, 조증기, 부착, 중량, 수동기, 파이프, 권총. PA37의 발사속도 2, 쓰레기. 아예 안 쓸 것 같아, 그치? 이것도. 그냥 버리자.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 해주고. 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솔직히 많이 들고 다니긴 해, 내가. 폴아웃 하세요. 풀스포로도 폴아웃 있을걸? 저기 지리는 거야? 발광 조증기가? 여럿. 과연 옥상에 어떤 템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미니건은 파워아머 때문에. 파워아머는 제가 자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미니건은 파워아머 때문에 들고 다닙니다. 다닙니다. 미니건은 그걸걸? 하나마다 다를꺼야 가만있어봐 이거 만약에 하나 버리면 아 그러네 나 이것도 이거 하나에 탄약이 다 저장돼있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야 잠깐만 이거 뭐 계단도 아니야? 와 뭐야 여기 선물은 경치야? 와 던전 미쳤네 전설템 하나도 안뜨네 경치 구경하려고? 와 야 여기 너무했다 진짜 내가 돌아봤던 던전중에 제일 안좋은거 같애 진짜 너무했다 와 와 진짜 너무했는데? 진짜 너무했네 진짜 이게 뭐야 여기 로제나 가자 로제나 빨리하는구나 그냥 간다 어휴 어휴 그래요 로제나 으응 개 낀 개 낀 김 아 진짜 로제니같은 강아지 있으면 큰개도 한번 길러보고 싶어 진짜 어 내려가야돼 계속 내려가야돼요 다 털어먹었을거야 내가 다 해가 털어먹었고 자 이제 다이아몬드 시티 쪽으로 가던가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니다 아니다 개한테 저건 뭐야 가기 털어먹었고 가기 털어먹었고 누워도 가던 거든요 가기 털어먹었고